부자라는 착각에 빠진 한국, 가난하게 죽기 싫으면 이걸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지식 인사이드라고 하는 뭐 머니 인사이드 뭐 이런 거 요즘에 인기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있고요. 심지어 조회수가 150만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해주신 주인공분을 제가 어저께 뵀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분 어디서 많이 뵀는데? 교대역의 이편한세상 여러분 아파트 위치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편한세상 앞에 보면 약간 8층짜리인가? 오피스 상가 건물인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지하에 식당가들이 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그 세 분이 아는 지인 두 분과 함께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어? 나 우리 강창희 대표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저도 굉장히 이 강창희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지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많은 현인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는 11일 전에 올라온 방송이네요. 이날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나이 들면 말라 죽는다. 부동산 자꾸 하지 마라.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대표님이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진짜 현인이신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뭐 내가 부동산을 사라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라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올라있다. 이게 계속될 것 같으냐? 그런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꼭 사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금융자산도 분산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그런 요점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일본을 닮아갈 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우리의 이런 분위기처럼 지금 이때 이 분위기처럼 버블이 최고조였을 때 똑같았다. 지금 보통 한 가구가 70%, 76%라고 그랬나요?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몰려있는데 그때 일본도 한참 버블일 때 60%가 몰려있었다. 우리가 영끌해서 집 사지 않느냐? 집 사고 막 그랬지 않았느냐? 지금 그때도 일본도 그랬다. 비교해 주시면서 당시에 일본에서 근무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도 분산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금융자산 있나요? 저도 금융자산 있어요. 나름대로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비중에서는 아주 적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옛날에도 나왔죠.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 이야기는 항상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왔나요? 제가 이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와중에 설사 우리 강창희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 그럴 때에도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는 뭔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런데 대표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 부동산 하나 정도만 하고 그냥 다른 걸 내가 주식이랑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까봐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부를 잘 주식으로 늘리면 괜찮은데 사실은 적어도 부동산은 이를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주식은 내 자산 자체도 잘못하면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테크 초창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일본 상황처럼 우리나라가 버블이 온다고 과정했을 때 그러면 진짜 버블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좋은 부동산은 뭔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1인 가구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1980년도에는 15%였는데 21년도에는 62%까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21년도에는 62%까지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지 않으세요? 어, 맞아요. 진짜 저희 뭐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혼자 사는 경우가 있었나?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혼자 산다고 하면 그렇게 부러웠어.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가지고 상대방 애인이 혼자 살고 있는 애인 애인이랑 사귀고 있으면 그 친구 되게 부러워했었잖아. 기억나요? 왜 그래? 이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애들 대학교만 가도 혼자 사는 게 비일비재하고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혼자 사는 분위기고 진짜 이게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045년도가 되면 71%로 늘을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공감해요. 네, 여러분 또 보세요. 자, 이 얘기 나옵니다. 가구수 증감 추이 해가지고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2000년도에서 20년 사이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4, 50대는 260만이 늘었어요. 4, 50대는 네, 2, 30대는 100만이나 사라졌어요. 100만이나 사라졌어요. 요즘 좀 심각하긴 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자, 2000년에서 2020년 20년 동안 2, 30대의 인구 수가 100만이 줄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 2040년까지 130만 원 130만 원이 아니라 130만이 더 줄 거래요. 2, 30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더 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더 줄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개방 형태로 우리 한국 특유의 어떤 정책으로 싱가포르 수준으로 분명히 자국민도 자국민이지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기 좋게끔 시스템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인구를 우리나라가 절대로 뒤로 가지 않도록 분명히 잘 운영할 거라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혹시 몰라요. 혹시 모릅니다. 이 말이 정말로 맞다면 가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4, 50대는요. 지금 260만이 늘기는 했는데 앞으로 20년 향후 20년 어때요? 190만이 줄 거래요. 네 60대는 어때요? 460만이 늘어요. 늘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동안 460만이 지금 2, 30대 4, 50대는 초토화됐는데 60대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여기 또 중요한데 60대 어때요? 가구 수가 530만이 더 늘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건데 저도 1, 2단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도 노령인구가 앞으로 늘까요? 줄까요? 외국에 해외에서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우리가 개방을 해서 정말 이제는 5,200만이 아니고 6천만 뭐 정말 7천만 8천만 인구가 되더라도 되더라도 여러분 노인의 인구는 늘까요? 줄까요? 반드시 늘 겁니다. 여러분 연대에서 그 기계 지금 암 그거 한 달 만에 치료한 거 알아요? 여러분 3천몇백만 원인가 뭐 5천몇백만 원인가 그거 주면 암도 치료한대매 그게 지금 줄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예약을 해도 지금 막 그게 막 줄이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암은요 이제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노령인 인구가 더 늘까요? 줄까요? 는다는 거죠. 네 보세요. 자 70대 이상 가구 비중도요 20년 동안 7에서 15% 근데 향후 20% 어떻게 된다고? 15에서 34%가 늘 거래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 가구원수별 가구수 증감을 볼까요? 1, 2인 가구가 680만이 늡니다. 20년 동안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늘 거라는 거죠. 380만이 그럼 3인 이상 가구는 어때요? 20년 동안 110만이 빠졌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 또 170만 가구가 빠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런 한국을 어느 나라에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루어 생활을 하고 있죠. 일본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고령인구가 월등히 높고요. 많습니다. 장수하고 있고요. 일본의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심리와 시각이 어떠냐면요. 그냥 집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아휴 그냥 뭐 그냥 월세로 살지 뭐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만연하고요. 또 노인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하나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18평에서 20평 정도를 희망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의 지금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심리예요. 그리고요. 되게 중요한 정보요. 이 강창희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진짜 저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어디 살고 싶어 하느냐 시내에서 살고 싶어 한대요. 시내에서 그리고 뭐가 가까운 곳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여러분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경주 씨가 그 돌싱포맨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너 나이 들면 너 무슨 얘기할 것 같냐 어른들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무슨 얘기할 것 같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더니 너 저기 카토 대통령이 너 저기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야 요즘에 당뇨약이 요게 좋은데 너는 뭐 쓰고 있니? 뭐 이런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가까워야 된대요.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곳이 가까워야 된대요. 자 여러분 향후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자 오케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정책 방향이 안 좋아서 진짜 우리도 진짜 일본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고 고령인구는 늘고 생산인구는 줄고 막 정말 이렇게 정말 안 좋아져요. 그럼 그랬을 때에도 더 가치가 높아지고 살아남는 부동산 뻔한 거잖아요. 답 나왔잖아요. 그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방향성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넓은 평수 하지 말고요. 사는 건 넓게 살아도 투자용은 18평에서 20평 정도를 바라보시면 되고요. 기왕이면 병원하고 문화센터가 많고 문화센터가 가까운 데 있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는 그런 밀집된 곳에 시내 저 외진 곳 말고 시내 네. 그런 쪽에 투자하는 방향성이 좋겠죠. 여러분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 1번 보십시오 하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특별한 데 빼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특별한 데는 오르잖아요. 여러분 도쿄가 빠졌나요? 아니요. 지금 이 시국에도 올랐어요. 여러분 도쿄 오사카는 어땠고요. 도쿄보다 이번에 오사카가 더 올랐죠? 네. 여러분 특별한 곳은 다 오릅니다. 서울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느 정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해 가면서 특별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나온 거죠. 옛날에는요. 장수하는 분들이 어디 살았어요? 저기 물 좋고 공기 맑고 막 이런 데 살았는데 장수하려고 어디 온다? 도심으로 온다. 시내로 온다. 왜? 병원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65세 서울에 있는 노인 가구한테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과 살겠냐고 그랬더니 20%는 살겠다고 했고요. 80%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살기 싫다고 했대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불편해서 애들이 뭐 애들한테 미안 이게 아니라 본인이 불편해서 그래서 50%는 80% 중에 50%는 그냥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살고 싶다. 30%는 나는 그냥 실버타운 가고 싶다. 요양하고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일어날 상황이라는 거죠. 현상이라는 거죠.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요양원 건물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양원 건물 많이 계신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상담할 때도 계속 물어보는데 오히려 요양원 건물 하시는 분 중에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한 달에 몇 십만 원 안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잖아요. 정부 중증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한 병당 150만 원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온 가족이 와서 일을 도울 정도로 요양원은 지금 난리입니다. 앞으로 더 난리가 날까요? 안 좋아질까요? 지금 어린이집 우리 회원님들 중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하는 회원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미래 먹거리 요양원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요양원 낙차를 받으세요. 요양원 운영하세요. 어저께 어저께 우리 회원님이 낙차를 받았어요. 진짜 멋진 거 받았잖아. 9호선 황금노선 알죠? 등촌역인가?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등촌역인가? 고시원 건물이에요. 그게 85억짜리거든요. 방이 60개라고 그러네. 기억이 안 나네. 80개인가? 방이 되게 많아요. 역에서도 한 몇 미터 거리였지? 100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그게 한 시세는 85억 정도 바라볼 수 있나? 못해도 미니멈으로 85억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인데 73억에 낙찰됐어요. 73억 5천이다. 73억 5천 2등하고 4,500밖에 차이 안 났어. 대박이죠? 어제 얼마나 쫄깃했는지 몰라요. 아 진짜 너무 기뻤어요. 월세가 6천이라고 그랬나? 얼마라는 날인지 기억이 안 나네.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 눌렀는데 통화가 안 돼서 주무셔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고시원 건물 10년 후에 30년 후에 그거 무너질까요? 그거 갑자기 막 폭락하고 막 난리 날까요? 네? 그 고시원 건물의 가격 지금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던 이 시기에 그 고시원 건물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까요?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건물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비 얼마일 것 같아요? 백몇 십억 있어야 돼요? 백몇 십억 백오십억 있어야 되나? 땅 사고 지고 할래 백오십억 정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야 이게 경매이기 때문에 국매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혜연이 너무 잘 됐죠? 여러분들도 어? 우리 맨날 우리 혜연이가 맨날 살아가는 소행님들 응?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가는 소행님들로 남으면 안 되잖아. 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살아가는 고행님들이 돼야 되잖아.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은 살아가는 고행님들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응? 거듭나야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죠?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가 아니고. 그죠? 언제까지 소행님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죠? 고행님으로 가셔야죠. 네? 아 남들은 또 저렇게 해서 또 그 대출도요. 한 85%까지 나올 것 같은데 90%도 가능할 것 같아. 네. 지금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경매인간극장으로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요.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보 속에서 딱 그 얘기만 들으면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문 닫고 마음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음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와중에도 분명히 이런저런 걸로 부동산을 벌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투자가 여기저기 도착에 깔려 있는데 그럼 이걸 보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걱정되면 18평짜리에서 20평짜리 골라가지고 시내여야 되고 병원이고 문화센터 이런 거 근처에 있고 쇼핑 근처에 있는 이런 거 사 이런 거 여러 개 사 그러면 어? 네? 앞으로 노인 인구는 늘는데 이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선호하니까 너무 큰 건 부담되고 네? 이해돼요 여러분? 정 걱정되면 정 걱정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먹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걱정할 게 없잖아. 여러분 네? 여러분 찐 부자들은요. 위기가 오는 거를 항상 반깁니다. 이게 타이밍별로 위기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왔을 때 기왕 조정될 바에 그냥 크게 폭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또 기회이거든. 여러분들 그런 반열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도 내가 일치한 투자 그런 물건과 또 그런 거에 맞서 싸우면서 실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물건 이런 거를 균형있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산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항상 여러 가지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면서 찝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누가 또 막 아니다 아니다 하면 또 이게 아닌가 보다 막 떠난단 말이야. 그리고 20년에 10년에 돌아와서 아우 내가 경매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제가 오픈한 지 6년 반 됐거든요. 6년 반 전에 등록했던 회원님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빌라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빌라가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렇게 재개발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요. 여러분 잃을 때 잃더라도 실천하고 잃으세요. 내가 잃은 돈보다 얻는 교훈과 충격이 훨씬 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우리 강창기 대표님 되게 반가웠어요. 아내가 용기를 못 냈어. 왜냐하면 두 분이 옆에 같이 세 분이 걸어가시는데 막 진중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아 참 한번 인사드리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어쨌든 혹시 이 방송을 안 보시겠지만 반가웠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틀린 말씀 하나 없으세요. 없으신데 저는요 정부에서 인구감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인구가 소멸하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성 너무 훌륭하잖아요. 요즘에 손흥민 때문에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어?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피파 회장도 하고 진짜 EPL에서 뭔가 정말 대단한 아니 매년 한 해 한 해 왜 이제 축구 얘기야 또 어쨌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의 좋은 정신과 내와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일본처럼 이런 상황은 안 오거든요. 절대로 안 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오더라도 오더라도 제가 얘기한 이런 분야의 부동산 투자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팩트체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잠깐만요. 이게 왜 됐어요. 자 꿈꾸는 고객님 좋으다. 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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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스토님 그래요 해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옥자표님 코로나 누가 코로나 때 폐업했어요? 장진수님 저도 요양원 받고 싶네요. 73억 5천 비싸네요.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회원님도 자금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조금 돈 이렇게 빌려 얻고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장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내가 그냥 직장생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비즈니스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요 1년 1년 결과가 달라요. 이거 낙찰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옛날에 한둑배기 하실래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그때 제가 그 영상 1년 전인가 그때 그 영상에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분을 2년 동안 결과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풀린다고 그러면서 그때 땅을 낙찰받았고 그 이후에 공장도 낙찰받았고요.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이것까지 왔어요. 그분이 이런 결과를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2년 동안 주구장창 패찰하고 실패하고 아 진짜 이건 아닌가 충분히 그 정도 패찰하면 이 바닥을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질 않았어. 나중에 경매인과 규정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등촌역 고시원 정말 좋네요. 보셨어요?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김은경님 사랑하는 고객님 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사랑하는 고객님이 될지요. 여러분들 될 거예요.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 군문경매를 봐야지 된다. 그렇죠? 일부러 여러분들 이거 뭐라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렇죠? 가스라이팅 이런게 가스라이팅 이죠. 그렇죠? 아이버미님 실버산업 전망이 밝은데 부동산도 실버용으로 마케팅 중요하네요. 네. 음 맞는 말씀입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김민채님 닉네임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김민채님? 음 바뀌었구나. 그래요? 네. 오대표님 매토님 8월에 낙찰받은 아파트 언제 가계약금 받았고 내일 본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어제 가계약금 받고 아 매도했구나. 아우 축하드립니다. 오대표님 8월에 낙찰받은 거 그거 어제 가계약금 받았고 내일 본계와서 쓰기로 했대. 아유 잘했다. 슈퍼우먼 오대표님 축하드리고요. 그 진행상황 또 얘기해주세요. 슈퍼우먼님 아멘 아멘 매토님 지금 가도 수강 등록 될까요? 써니님 맞아요. 저희 베프옥션이 오늘 오늘 저기 뭐죠? 실전반 개강합니다. 이번에 10월 기수죠. 10월 기수 첫 개강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면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반은 이번주 토요일날 첫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이번주가 시작하고 다음 시작은 다음에 또 몇주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오늘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참 실행력을 주소서 지식기반님 실행력 별거 없습니다. 군문경매 매일 보시면서 열 받고 자극 받고 여러분들 그냥 들어와 들어와 막 이렇게 막 아 저 사람 저렇게 버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동기부여가 자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다고 그래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부자들은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요. 근데 이게 조금 가난하거나 여건이 어려울수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게으른 경우가 많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모르니까 동기부여 할 줄 아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동기부여 되지 않나요? 기회가 된다면 매일 아침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일 빼지 않고 시청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되었다면 항상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도 오늘 굉장히 저녁 수업까지 바쁜 하루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 꼭 재테크에도 일부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쇼닝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 Bom, 감사합니다.